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스케일업을 시현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일단은 저는 그 웹서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건 꼭 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어 필요한 일이죠 예 수요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게임 서버 웹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우리 인스턴스 생성을 해봤죠 자 그때 이제 인스턴스에다가 웹서버 하나 달랑 설치해 놨었거든요 웹서버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그 스트레스 즉 접속이 굉장히 많아도 걔가 컴퓨터의 부하를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접속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웹서버가 아니라 그 웹서버 위에다가 뭐 자바나 php나 파이썬이나 룹이나 이런 그런 언어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을 설치하면 그거 하나 설치할 때마다 속도가 확확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무거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요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거운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유명한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 기능이 많아서 조금 뭐랄까요 무겁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선정을 했는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블로그를 선정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겁다 라는 워드프레스가 뭐랄까요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워드프레스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빠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일단은 수비 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의 컴퓨터는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의 접속을 시뮬레이션 할 컴퓨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우선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마켓플레이스 AWS 마켓플레이스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이걸 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설명을 뺄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좀 더 빠르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워드프레스라고 검색해보니까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비트나미에 HVM이라고 되어있는 걸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료로 해야 되니까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리뷰 앤 런치 그러면 이제 모든 세팅이 다 되어있죠 그 상태에서 런치를 누르면 이제 AWS EC2 인스턴스에 그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때 저는 AWS 언더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겠다 이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인스턴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EC2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로 간 다음에 이번에는 공격쪽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자 공격쪽 컴퓨터는 자 일단 워드프레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wp 워드프레스의 약자 그리고 런치 인스턴스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저는 우븐 툴을 설치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next 컴퓨터는 한 대면 일단 되고요 그리고 next add storage next tag instance next security group에서 어... 여기 지금 디폴트로 ssh가 되어있거든요 ssh는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 앤 런치를 해서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또 생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를 눌러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서 aws에서 부지런히 컴퓨터 두 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컴퓨터는 제가 이름을 attack 이라고 할게요 attack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WP 에는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 운영하는 입장의 컴퓨터고 우린 WP 라고 하는 컴퓨터에 스케일 업을 해나갈 거에요 그 다음에 attack 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접속을 시뮬레이션 하겠다 라는 거에요 아 이름이 너무 공격적이네 자 유저로 합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개의 컴퓨터에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워드프레스에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워드프레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 여기 있는 도메인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 ip 로 접속해도 똑같은 겁니다 예 아시죠 도메인과 ip 는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도메인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ip 를 선택해서 ip 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에 접속하는 법을 알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안에 우리가 직접 원격 제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약간 묵직한 중량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화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s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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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접속할 때는 우분투 골뱅이 ip 그리고 엔터 yes 접속을 했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현재 비트나미가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top 이라고 하시면 현재 이 컴퓨터의 cpu 상황이 나옵니다. 여기 있는 요 리스트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cpu를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메모리는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가 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면 여기 있는 메모리나 cpu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.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늘어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접속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컴퓨터는 밑에 있는 유저라고 이름을 붙인 컴퓨터죠. 저 컴퓨터의 ip를 여러분들이 알아냅니다. 자 copy 그리고 접속해보세요. 저는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서 여기 두 번째 탭에서는 워드프레스에 접속하겠습니다. 지금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유저 컴퓨터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. 방금 직전에 접속했던 곳은 워드프레스의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그런거였고 지금 하는거는 유저의 인스턴스입니다. sshidocumentdevkeyaws 그리고 ubuntu골뱅이 이렇게 ip 엔터 접속에 완료했습니다. 자 됐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거냐면 여러분이 그 접속을 하려고 직접 광크를 하는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하나 깜짝 안해요. 컴퓨터는 빠르니까. 그래서 컴퓨터들끼리 싸움을 붙여볼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게 일단은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겁니다. 우리가 이런것들이 이제 부하발생기, 로드 요새 얘기하면 부하는 접속, 컴퓨터의 처리 뭐 이런것들이 우리가 부하라고 하죠. 자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그 뭐죠 명령어는 우선 그냥 똑같이 따라하세요. 이거 내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. sudo update 라고 하면 이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sudo apt 그 다음에 install 그리고 apache2 apache2-utils 라고 하면 apache2-utils 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install하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. 자 이런 화면에서 y 버튼을, y 키를 누르고 y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install이 끝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ab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. ab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파치에서 만든 아파치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부하 발생기입니다. 그래서 이 ab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보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. 자, 여기에 보면 ab하고 o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option에다가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.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, request예요. request는 number of requests to perform이라고 되어 있죠. 즉, 어떤 웹서버에 몇 번의 접속을 시도하겠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concurrency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몇 번의 접속을 시도하겠냐는 거예요. 만약 concurrency가 1이고, request가 100이면 접속 한 번 하고, 또 접속 한 번 하고, 또 접속하고 한 번 하고 즉, 순차적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request가 100인데, concurrency를 10으로 하면 한 번에 10명이 접속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줍니다. 자, 그건 해보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의 주소를 적으라는 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